자 다음에는 84번을 보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 보일러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걸 골라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절탄기. 절탄기는 이코노마이저 또는 에코노마이저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 이것은 연료 공급을 적당히 분배해서 완전 연속시키는 장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배출가스로 이용해서 다시 급수를 가열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1번 잘못됐다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기. 두 번째 보면 공기열기. 연소가스 예열로 공급 공기를 가열시키는 거죠. 세 번째 과열기는 포화증기를 가열시키는 장치고요. 네 번째 재열기는 원동기에서 팽창한 포화증기를 재가열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5번을 보시겠습니다. 85번. 보일러수의 처리 방법 중에서 탈기 장치가 아닌 것은 탈기 장치 보면 가열, 진공, 막식 이건 되는데 가압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오히려 공기가 녹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탈기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공기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6번을 봅니다. 보일러수의 과열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과열방지입니다. 자 보일러수를 낮게 유지한다. 보일러수가 낮다는 것은 보일러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열이 더 되겠죠. 오히려 보일러수의 높게 유지하는 편이 보일러의 과열방지가 되는데요. 보일러의 과열방지가 되는데 이거 낮게 하면 되질 않습니다. 1번이 잘못됐죠. 두 번째 고열부분의 스케일 슬러지 부착 이런 걸 방지해라. 보일러수를 농축하지 마라. 농축하지 마라. 보일러수의 순환 좋게 해라. 이런 것은 다 과열방지가 되는데 보일러수위를 낮게 하면 더 과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일러수위를 높게 유지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87번을 봅니다. 최고 사용압력이 3.0MPa 초과 5.0MPa 이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3.0MPa 초과 되고 5.0MPa 이하 이런 수관 보일러에 급수 수질 기준을 묻고 있죠. 이것은 세 번째 거. 이것은 우리 암기상으로 가는 것이죠. pH 8에서 9.5. 그러니까 pH 8에서 9.5.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pH 7이 중성이잖아요. 중성보다 숫자가 약간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약관리가 된다. 8에서 9.5 정도. 경도는 0mg. 경도 0mg. 뭐가? CaCO3가 리터당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88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보일러 본체의 구조가 아닌 것을 노통, 노벽, 수관. 이거 기본 구조인데 절탄기는 본체에 들어간 구조가 아니죠. 되게 쉬운 문제네요. 4번 되겠습니다. 다음 89번이에요. 보일러 수압 시험에서 시험 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냐면 바로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는 것이죠. 다음엔 90번 보시겠습니다. 평형 노통하고 비교한 파형 노통 장점. 평형과 파형. 평형보다 파도 이렇게 물결이 있는 파형은 더 면적이 더 늘어나죠. 전열면적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굴곡치고 가니까 오히려 청소하기는 좋지 않아요. 평형보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청소음이 검사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청소음이 검사가 용이한 것은 평형이죠. 잘못됐죠. 두번째 고열에 의한 신축과 팽창 용이하고요. 파형되기 때문에 전열면적이 늘어나죠. 평형보다. 그리고 파형이 되기 때문에 외압에 대한 강도도 크죠. 그런 장점이 있는데 1번은 청소 검사가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파형 노통의 단점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